KT 여러분, 오늘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이 하나 남았는데요. 네, 여러분들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마지막 곡은 바로 바로 기본정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객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와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좋아요 파티를 같이 메꿔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 다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곡도 너무 힘차게 한번 달려줍시다. 그리고 뭔가 맛있습니다. 노력과 땀을 조심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저희 팬들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 가한 경기 그리고 앞으로도 아, 저희가 응급하겠습니다. 멤버들 준비 됐나요? 네! 그럼 마지막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